안녕하세요. 슈팅 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약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매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노란톡에서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의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경제보복으로 들어가나 라는 헤드라인이 달려 있는데요.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팔 속에도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은요 전문가님 그냥 단순한 노이체 불가하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님은 미중 다시 한번 갈등이 격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절대 대만을 방문하지 마라고 미국 하원의장이 출발하기 전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 일정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만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없이 사실 출발을 해줬는데 깜짝 방문을 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중국이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군사적으로 군사훈련을 해상에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보복 조치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고 추가적으로 미국에 현재 공장 증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하는 그런 보복 조치 그리고 대만의 어떤 수입물품에 대해서 대량물품 부분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을 좀 나서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제2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발을 한다거나 역공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멘트를 크게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은 의장이 일정을 잡지 않고 긴급 방문을 한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이 땅에서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이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좀 이기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격상으로 중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중화권에 손을 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대만 방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어떤 크게 직접적인 대만이라든지 홍콩 관여 부분을 언급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중국의 미국 내의 투자 연기 활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보복 조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않을 걸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방 다시 회복력을 좀 갖추는 모습을 나타내줬던 것 같고 아마 단순 해프닝 성격으로 그냥 미국이 한 번 정도 중국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신진핑이 연임에 성공을 한 상태에서 중요 회의 부분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에 중국이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가 증시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시장이 또 본질을 한 번 꿰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별별 이슈를 만나보셨는데요. 샷 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8월 주요 경기 지표 체크.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중요한 경기 지표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부터 전문가님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변수가 사실 없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점진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방송 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리 발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다른 경기 지표 부분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 지표 부분들은 다 공식적으로 매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현지 시점 이후로 어떤 것들이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입니다. 바로 8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야간 새벽 기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펙 플러스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오펙하고 그 외에 또 산유국들이 합산된 이제 합의체 회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직접적으로 원유의 직접적으로 원유의 어떤 증산 또는 감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증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감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바로 급등을 하는 그런 원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유류를 기준으로 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나라라든지 간에 생필품 부분들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비닐부터 플라스틱 빨대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이런 화학류 상품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집 안에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생필품들이 모두 유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실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없고 증산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동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 지금 3월 초 유가 텍사스한 중진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6월 초 유가의 최고주를 찍었었던 쌍봉을 찍었었던 이 구간 이후로는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가 94달러 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브랜트유 같은 경우가 100달러 그 다음에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가 99.4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해 브랜트유랑 두바이유하고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100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산이 된다면 이 하락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자재가에서 화학류의 영향을 받는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음 달에 발표될 수 있는 CPI에서 직접적으로 하방이 상당히 많이 즉 물가 지수가 많이 다운된다고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의가 일단 바로 이 방송 이후 시점에서 중요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증산을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까지 증산을 유도했는데도 증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우디가. 사우디가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오펙에서 그래서 아마 동결 쪽으로 가다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 날짜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또 통화정책회를 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 부분으로 1.25% 정도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2%에 대한 어떤 금리가 넘어서는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시작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조금 빨리 작년 11월 이후부터 금리 인상을 조금씩 시작을 0.25%씩 기본 금리 인상을 시작해준 게 영국인데 이 이상의 어떤 기본 스텝 이상의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물가 지수가 미국보다도 좀 더 극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직전 발표됐었던 물가 지수 수치가 벌써 9.4% CPS 수치가 9.4%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10%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텝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물가의 어떤 버블 현상, 그 다음에 고물가 부분을 잡기에는 기본 스텝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제 0.5%의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1.75%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요. 현재 예측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나 전 세계 해상 시대에 전 세계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지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 어떤 경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상당히 비중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최고 선진국 대열에 있고 그런 부분 회의에 항상 참석을 하는 나라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예상 수준이나 방향성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시장 영향력 부분들은 여기는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높지 않다. 여기서 만약에 빅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럴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유럽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연합 부분에서 사실상 탈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아니죠. 그냥 영국 자체의 어떤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4일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에 또 하나 알아볼 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합니다. 8월 4일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는데 3분할 정도로 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부양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의 숫자가 사실 이제 늘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의 주가가 비싼데 그거를 싸게 해서 좀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좀 버거운 가격이라는 얘기죠. 몇백만 원짜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몇만 원짜리로 만들었더니 개인 투자자가 참여를 좀 많이 더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증시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직접적인 사실 영향을 주는 변동성을 주는 그런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식 분할에 의한 투자자 참여 빈도가 많아지는 기대치가 온다면 미증시의 상승 레벨업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중요 지표가 뭐냐면 8월 4일 같은 경우에 추가 발표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업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퇴직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정직원으로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지금 신청하는 빈도가 늘어나냐.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 많냐에 보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이 그러니까 퇴직을 시킨 거, 정기적인 퇴직이 아닌 해고라든지 감원 부분들의 수치가 높아졌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부분이 좀 위축되는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감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해고의율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고용 부분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전보다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이지만 여기 22만 9천 건에서 23만 23만 5천, 24만 25만 25만 6천 건으로 직전 7월 기준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의 경기 부분들이 조금씩 금리 압박을 받고 다운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해고율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라의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신규 건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내일 발표가 되는데 좀 더 증가를 한다고 한다면 금리 영향력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8월 5일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합니다. 제가 뭐 전주라든지 그 전주 강의에서도 고용 지표에 대해서 표를 띄워놓고 한 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 지표라고 해서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지금 전체 취직을 하는 빈도 부분에 실업자가 어느 정도 수치에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수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3.6% 실업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실업률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어떤 대출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면 감원을 하게 되고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상 청구소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발표 수치 부분으로 본다면 그러면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3.6이나 3.8, 4.몇으로 올라가야지 금리 영향으로 지금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감원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뭘 반증하느냐. 감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신규 고용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용, 신규 고용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상 청구 건수 부분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이 새롭게 직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감원을 한 사람은 직장을 가졌다 나왔기 때문에 실업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애초에 직업이 없던 사람들은 실업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직업을 가졌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이 실업상 청구 건수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규 고용이 어느 정도 아직도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장 영향이 매우 높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높아요. 앞전에 실업상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 위주로 지금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늘어나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왜? 기업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운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9일 날짜로 발표가 되는 경기 선행지수 발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영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CLI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어요. OECD 기본의 토탈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래프 여러 나라를 다 같이 겹칠 수 있는데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토탈 평균치만 좀 집어넣어서 그래프화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OECD 평균 수치 및 미국, 한국이 모두 100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 선행지수라는 건 이 100이라는 기준에서 상향 쪽으로 가고 있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나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100지수에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나 다운이 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지표거든요. 보시면 100지표가 여기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00위에 있었던 당시 2006년이라던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완전히 100위트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알 수가 있죠. 당연한 거죠. 금융위니까. 쭉 가보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다운이 됐다 올랐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갑자기 닥쳤을 때 금융위기 수준으로 경기선행지표가 다운됐었던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 1, 2년 내 증시라든지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 100수치 위로 OECD 평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면서 침체를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현재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수치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치가 다 지금 100 이하 수준으로 다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8월 9일 날 추가적인 경기선행지표회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추가 다운이 되는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게 될 경우 경기가 금리 인상 영향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히려 위축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만큼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그래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하게 될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죠. 거기에서 이 수치가 추가적인 하향을 지속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1, 2분기 같은 경우에 GDP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고 있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OECD 지표까지 추가 침체가 나올 경우에는 하반기 3번에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 강도를 최소 수준인 0.25% 수준으로만 진행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8월 10일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니면 그렇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PI잖아요. 기본적으로 CPI라고 하는 건 오래 들어와서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 지표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의 지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전년 기준 대비해서 어떤 체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CPI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당장 저번 달만 하더라도 어떤 미국 중심이 전 세계 증시에 급하락 즉 좀 비여를 쓴다면 떡락을 이끌었었던 중요 지표가 CPI라고 사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왜 안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 이번 달에 발표됐던 6월 지표가 9.1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8.8이었는데 9.1이 나왔는데도 증시 영향이 없었어요. 미증시조차도 선물 지수가 450포인트 순간 하락을 한 부분 외에 그날부로 현물장세에서 다 회복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시장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시장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기본 요소는 알고 들어가지 말자고 기본은 원래 예측보다 실제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했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워낙 고물까지 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이클이 나와버리면서 예측보다 실제가 높으면 안 좋은 그런 법을 물가지수 현상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예측지가 보시면 8.9예요. 그러니까 저번 달 수치에 대한 저저번 달 수치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9.1이라는 수치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한 0.2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측지를 만약에 많이 상회한다. 즉 9.1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9.5가 나온다거나 10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 경우에는 증시 영향도의 급락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9.1 미만 시장 인상치 8.9를 상회하더라도 9.1 정도보다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 영향도는 없거나 오히려 이제 물가가 정점을 짓고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 호재가 될 수 있다란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9시 반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시 반에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적정 시장 예측치의 범위 0.3% 범위 상방 내로 나온다면 시장 영향은 안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 예측을 좀 해드리면 아마 시장 예측치 8.9보다도 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9.1이라는 발표 수치가 나온 이 물가 지표, 6월의 물가 지표를 이제 7월에 발표한 수치는 원자재들이 다 정점을 어디서 찍었다고 했죠? 6월 초순에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이 수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7월 같은 경우에 발표 수치를 이제 이번 8월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7월은 원자재가 여기서 더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상품 가격 그 상품 가격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가 소비한 수준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거니까 당연히 저번 달 발표 수치보다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7월 CPI 발표 기준은 8월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8월 17일 날 뭘 발표하냐면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치보고서 발표가 나와요. 공급,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돼서 현재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곡물에 대한 전세계적인 어떤 거래 현황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발표가 8월 17일 날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제적으로 원자재의 2대 변수는 뭐죠? 에너지류에 해당하는 가스, 그다음에 유가죠.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곡물이란 말이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어떤 콩고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아시죠? 실제 고기가 아닌 친환경 고기를 만드는 게 다 대두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대두 부분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죠. 3대 곡물 부분의 어떤 원자재 가격 수치의 방향성이 또 역시나 CPI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CPI 수치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7일 날 발표되는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부분으로 어떤 수치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곡물가는 이미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분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미래 곡물 수치도 2022년도 수치가 6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다운돼서 전년도 동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수치가 2021년 수치와 동일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원래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2년도 대두도 2021년도 동일기간하고 비싼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는 보고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곡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 제한하는 요소가 커질수록 곡물가는 영향을 받는데 우크라이나라든지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이 수출 제한을 막는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곡물가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보고 발표가 나올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상승하락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즉 곡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보고서에서 곡물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곡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중요 보고서가 발표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조금은 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묶어서 좀 해보면 8월 17일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벌써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현재 어느 정도 수치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저번 달 수치 부분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장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8월 17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비자 소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다운이 되게 되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건 소비를 덜했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가.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소비를 덜하면 돈이 없어서 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로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8월 18일에서 23일까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건축허가 건수가 발표가 돼요. 이거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침체 또는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미국이 2008년에 붕괴된 게 서프라임 모기드론 때문이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재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중요 지표. 미국 부동산이 지금 과열 군면에 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터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 지표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오면 우리나라도 8월에 금리 발표를 하죠. 8월 25일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발표됐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겠죠. 금리 역전 차에 탈은 원화 가치가 지금 가득 하락해 있는데 달러 강세에 따라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을 유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금리를 올려주면 원달러 한율의 자체 방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화 안정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빅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보시면서 당일 시점에 시장에 어떤 변동성 영향은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8월 25일에서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FOMC를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전 세계 주요 어떤 경제 관련 그런 대표들,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전 세계 경기 부분의 방향성을 좀 미팅하는 행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하는 은행장이 이번에 최초로 마지막 연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어요. 뜻깊은 행사고 지금 긴장이 있는 게 역력히 보이죠. 그 중요한 나라 어떤 정상들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 서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인데 중국인데 8월 중에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시즌핑이라든지 주요 집권층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성상이 안 나타날 거예요. 중국이 앞으로의 경제 정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8월 25일 잠정 GDP가 발표돼서 실질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약간 준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되는데 실제 시장 영향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연준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하반기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8월 중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 몇 개를 선별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강의에서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날짜 날짜별로의 이런 지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또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 유목중목 체크라고 오셨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종목이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한 11%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요즘은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구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조금 주가가 다운이 됐었다가 다시 이제 실적 발표 시 단기 반등 시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좀 눌러주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4%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중 바닥 잡기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봉선상으로 보시면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2021년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단 말이죠. 더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저번 달 말에 했는데 역도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사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다운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바닥을 완전히 잘 확인을 하고 나면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매도 위주의 수급 현상이 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 크게 터치할 우려 없고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충분히 이번 달 중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원까지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님. 좀 횡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리 인상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 부분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에서 은행권이 이자 수입을 너무 챙기고 그러니까 은행이자는 잘 안 주려고 하고 대출이자는 많이 챙기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자율 조정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높일 수 있는 대출이자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달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발표가 빅스테블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런 타이밍에 또 맞추어서도 은행권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저번 달 차트를 보시면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상 타이밍에 맞추어서 주가 급등 현상이 강하게 나왔던 거고 우리가 그걸 맞춰서 베팅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변해 있는 이자율 부분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22평을 안착하고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준비를 하고 한은의 빅스텝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지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시면 이번 달 중 금리 인상 발표 직전과 발표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충분히 우리가 5만 2천 원 정도로 설정해놓은 목표 주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우량주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비덴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비덴트는 지금 일단 주가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또 슈팅이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강력하게 올라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8월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지금 하은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낯사게 변수가 나온다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담되는 요인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삭 선물, 나삭 같은 경우에도 직전 최대 고점 구간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어줘야 사실 나삭 상품인 비트가 오르고 비트코인의 레벨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가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은 그래서 좀 누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화면에 차트를 살펴보시면 제가 공략을 하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급락이 나온다거나 직접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눌림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리고 순주가로 지정해드린 11,000원에 좀 임박해 있긴 한데 현재 시점 이후부터 미증시도 오늘 오를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발 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 자체가 직전 고점 돌파 파동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덴트도 내일부터는 아마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15,000원에 대한 재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충분히 이번 달 중으로 목표 조금도가 달성이 가능할 거로 보이니까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샵 826번으로 저번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금 생통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10만 명이 다시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로 사실 가려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돼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가져왔느냐. 중대본에서 얘기를 해줬죠. 이런 확진자 증가가 나오더라도 거리 두기를 직접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고 그냥 특별히 좀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좀 들어가는 형식으로 갈 거다. 즉, 한마디로 전국적인 거리 두기는 앞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즉,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거리 두기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크게 사업 상태에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거리 두기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이제 좀 숨통을 틔우시고 돈을 벌어가고 계신 그런 우리 자영업자들은 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나라에서 현재같이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다운을 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보면 싸이의 흠뻑쇼라든지 전체적으로 콘서트라든지 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종목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종목은 뭐냐면 얘기를 들으시면 엔터 업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JYP 엔터인데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엔터 업종은 거리 두기를 두게 되면 행사라든지 기본적인 콘서트를 아예 못 열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판매로만 할 수가 있고 해외 촬영도 못 나가고 해외 콘서트도 못 열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직접적인 수혜인데 코로나에는 악재가 되는 업종이에요. 위드 코로나는 수혜가 기본으로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행사나 콘서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도 지금 이제 콘서트라든지 행사 준비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는 실적 개선 모멘텀인데 점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엔터 업종이 그렇게 실적이 코로나 시점에서 많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적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는 좀 더 행사 콘서트 수입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왔어요. 중도번에서 거래 두기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인식 속에 엔터즈가 바로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조가는 직전 최대 고점 근처 수준에 해당하는 6만 4천 5백 원 정도 충분히 이번 달 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롭게 보자. 추세형 종목이니까 4만 8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YP 엔터였습니다. 목표가는 6만 4천 5백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라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늘 해주시나요? 네,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는 특별한 무료 추천주들 최근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하시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및 중요한 이슈이기뿐만 아니라 오늘 무방용 신규 무료 추천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석 들어와서 추가적인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탑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상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